쓴박이에 함유되어 있는 쓴맛 성분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입맛을 좋게 하고 식중독, 급성위험, 급성장염의 효움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쓴박이에 들어있는 쓴맛 물질은 마음을 차분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불면증을 없애주어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정동명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쓴박이는 항스트레스 효과, 항암효과, 항알레르기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쓴박이에는 알리파틱과 시나로사이드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들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노화를 억제하며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등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